안녕하세요. 수채 캘리그라퍼 켈리안입니다. 글씨는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. 좋은 글씨가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.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이번 10월 달력 만들기 영상에서는 한 번째로 쓰여진 혼민정음 소문의 일부를 써보았습니다. 한 번째로 쓰여진 혼민정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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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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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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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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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